최상무. 왔어? 최상무, 괜찮아? 안 되겠다. 병원 가자. 장 실장. 우리 시우. 내 아들 맞지? 어? 그럼 최상무 아들이지. 시우도 남진이도 내 아들이 틀림없는데.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? 아무 기억이 안 나. 아, 걔들 생각만 하면 머릿속에 하얘져. 하... 어, 위 비서. 여기 따뜻한 물 한 잔만 부탁해요. 하... 어. 고마워요. 어,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셔. 조심하고. 어어, 어. 하... 한 팀장. 오늘 이태리 쪽이랑 미팅. 아무래도 최상무는 힘들 것 같은데. 어떡하지? 일단 병원으로 모셔야겠어요.